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본인 기준으로 다 늙어빠진 여자한테 개차 발린 걸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어대는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아니 다 늙어빠진 37살 여자보다 이제 겨우 27살인 싱싱한 내가 훨씬 더 매력이 있을텐데 이 남자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원지, 예쁜 37살보다 그냥 적당한 27살이 더 낫지 않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27살 여자인데요. 연애와 관련해가지고 고민이 있어서 여기다 글 남겨봅니다. 저 정말 간절하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좀 꼭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는 꽤 오랜 시간 저 혼자 짝사랑을 하고 있는 같은 팀 상사가 있습니다. 나이가 36살인데요. 아직 미혼이고 애인도 없어요. 솔직히 제 기준으로 36살이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키 엄청 크고 얼굴도 워낙 잘생긴 데다가 성격도 좋고 거기다 일도 잘하니까 위아래 할 거 없이 다 좋아해요. 특히 이 사람을 저처럼 그냥도 아니고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여직원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대놓고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눈치를 보면 알잖아요. 그지같은 연작들. 하긴 그냥 보이는 조금만 봐도 매력이 넘치는데 술 담배도 안하지 집안도 잘 산다는 소문이 돌지 이런 남자를 안 좋아하는 게 더 이상하겠지요. 그래서 저도 늘 눈치를 보면서 긴장하고 경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랬는데 최근에 뭔가 좀 이상한 아니 해결망측한 소리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 라운지에 흡연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는 테두리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고 또 천장만 뻥 뚫린 거라서 밖에서도 내부가 훤히 잘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 오고 가면 거길 그냥 보게 되는데 보려고 본 건 아니고요. 이상하게 그랬어요. 늘 그래. 점심시간만 되면 이 남자가 꼭 거기에 있는 거야. 담배도 안 피우는 사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왜 저기에 있는 거야 좀 이상하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요 알고 보니까 다른 팀 여자 과장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과장이 흡연자거든요. 완전 꼴초죠. 그리고 이 여과장을 좋아해서 같이 있는 거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못 믿겠습니다. 말도 안 돼요. 아 물론 그 여과장이 얼굴 예쁘고 날씬하고 잘난 건 맞아요. 외적으로. 근데 그럼 뭐 해요. 그래봤자 나이가 37살이거든요. 다 늙었잖아. 남자보다 한 살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저 평소 두 두 사람이 흡연실에 그러고 있는 거 자주 보긴 했어요. 봤지만 뭐 전혀 위협이 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왜? 그 여자는 늙었으니까요. 오히려 이 여자 말고 다른 어린 여자들을 경계하고 있었는데 바로 어제였죠. 동기들이랑 밥을 먹고 들어오는 길 저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걸 우리 모두가 같이 봤고 이때 동기들이 갑자기 막 수근거리면서 와 땡팀장님 진짜 애쓴다. 지금 이게 벌써 몇 달째냐. 어머 그러게. 꼼과장님도 웬만하면 좀 받아주지. 참 덕하다. 등등등.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순간 깜짝 놀라가지고 야 뭐야 그게 무슨 말이야 이랬더니 에? 땡팀장님이 꼼과장 좋아하는데 너 몰랐냐? 회사 사람들 중에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얘 왜 이렇게 깜깜해? 아니 저렇게 몇 달을 쫓아다니면서 티나게 잘해주고 담배도 안 피우는 사람이 매번 흡연실까지 따라 들어가고 또 생전 안 하던 야근에다가 또 과장님이랑 카풀하려고 일부러 늦게 퇴근하는데 이걸 누가 모르겠냐? 너 바보냐? 이런 소리를 해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야 니들 저 과장이 지금 몇 살인 줄 알고 있냐? 무려 37살이고 어? 땡팀장님 본인보다 연상인데 돌았다고 그 나이 많은 여자를 좋아하겠냐고 뭔 소리야? 이랬더니 너야말로 무슨 소리냐? 땡팀장님도 적은 나이는 아니야 게다가 겨우 한 살이면 거의 친구나 마찬가지고 심지어 공과장님 저렇게나 이쁜데 나이가 뭐 대수냐? 이러면서 웃어요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저도 생각이 좀 많아졌습니다 경쟁 상대로 전혀 생각을 안 했던 여자라 더 혼미한 것 같아요 아 물론 이 과장이 얼굴 예쁘고 올 잘 있는 거야 저도 이미 알고 있던 거지만 담배 꼴초라니까요 또 무엇보다 나이가 저렇게나 많은데 37살이야 다 늙었잖아 그래서 평소 같이 있는 모습을 봐도 저는 당연히 이성으로 안 보겠지 이런 생각을 했고 그냥 마음을 놓고 있었거든요 감히 나한테 되겠어? 이렇게 그런데 동기들 얘기를 듣고 다시 집중적으로 관찰을 해보니까 자꾸 마음이 찝찝하고 불길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 이렇게 글까지 쓰게 된 건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팀장님이라면 어때요? 얼굴이 좀 예쁘긴 하지만 그래도 다 늙은 37살 여자보다는 그냥 좀 평범하고 적당한 27살이 훨씬 더 낫지 않나요? 여자는 나이가 깡패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야 얼굴 예쁜 37살 될래? 아니면 평범한 27살이 될래? 이렇게 물어오면 37살 이거 아무도 선택 안 할 거잖아요 안 그래요? 참고로 저 여과장은 연대를 나왔다 그랬나 고대를 나왔다 그랬나 그랬고요 뭐 집안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키는 한 170 가까이 되고 그리고 옷도 엄청 잘 입고 뭐 이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쁘다고 소문난 사람인 것도 맞지만 그래봤자 계속 보다 보면 그냥 그런? 또 아무리 이뻐봤자 뭐 그래서 예전에 사내의 표지 모델도 했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이게 뭐 일반인이고 연예인급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런 반면 저는 뭐 비록 전문대 졸업했지만 학은제로 4년 학위 인정받았고 키는 158 정도의 얼굴도 평범합니다 뭐 잘나지도 못나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연애를 한 4번 했고 그런 만큼 뭐 그렇게 못생긴 얼굴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걔들이 나 좋다고 했으니까 여하튼 동기들한테 이런 이상한 소리를 듣고 난 뒤에 너무 불안해가지고 지금이라도 막 들이대고 데이터 신청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도 좀 같이 알려주세요 그리고 설마 아만 그래도 제가 밀리진 않겠죠? 그래도 다 늙은 37살보다는 싱싱한 27살이 훨씬 더 경쟁력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댓글 1번 흠 스니야 그럼 나도 그저그런 또래들보다는 키 크고 잘생긴 36살 팀장을 좋아하잖아 안 그래? 댓글 헐 깔깔깔 반박불가 개 시원하구만 깔깔깔깔 2번 멋지고 예쁜 30대 후반끼리 연애하면서 알콩달콩 살 수 있게 그저그런 20대 후반은 그저그런 20대 후반이나 만나라 3번 야 남자랑 여자랑 같냐? 남자는 와인인 거 아직도 몰라? 4번 야 쉰내 나니까 아가리 닥쳐라 이 썩은 막걸리야 2번 나는 예쁜 37살이 될래요 평범한 27살 말고 예쁜 37살이 훨씬 더 낫지 장난해요? 평범한 27살은 그냥 평범한 37살이 될 뿐이고 막말로 그 영혼이 27살로 살리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예쁜 37살은 47살이 되어도 여전히 예뻐요 여자는 그냥 무조건 이쁜 게 최고라고 3번 아니 그 남자가 너보다 그 여자가 훨씬 더 좋대잖아 그런 만큼 전국민 투표를 해가지고 27살이 네가 훨씬 더 낫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 해도 그래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아직도 모르겠어 넌 이미 졌다고 4번 가진 매력이 나이밖에 없다는 자백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5번 왜 많이 억울해? 그럼 너도 잘생긴 36살 포기하고 못생긴 26살 키장남을 만나지 그러니 6번 아니 너도 고졸 168 27살 흔남 만나면 되는 거잖아요 왜 잘생기고 키 크고 술 담배 안 하는 36살을 만나려고 하는 거야 이유가 뭐야 7번 나도 37살에 한표 앞으로 10년 더 지나면 님이 훨씬 더 늙어 보일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동안 얼굴은 무조건 미모에서 나오는 거거든 예쁘면 어려 보이는 거야 8번 아름다움은 늙어도 지속되는 거 정말 몰라서 이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빌라에 사는 보통 얼굴 18살보다 한남동 대저택에서 사는 43살 전지연이 되고 싶다 이거지 나는 원빈 9번 나 지금 30살인데 짤이 몽땅 못생기고 머리 나쁜 27살 될래 아니면 겁나 이쁘고 똑똑한 37살이 될래 이렇게 물어온다면 당연히 후자죠 짤이 몽땅 27살로 살고 싶지 않아 이거 진심이라고 10번 저기요 쓴이 제가 봤을 땐 말이죠 그 과장님 아니어도 쓴이는 절대 안 될 것 같은데요 싸우기도 전에 졌어요 11번 주작이라는 사람들 보이는데 이거 주작 아닐 거예요 내세울 건 나이밖에 없는 어린 여자들이 지들보다 훨씬 더 이쁘고 잘난 여자들 나이로 후레치는 거 내가 많이 봤거든 그래도 얘는 10살이라는 큰 차이라도 있지 겨우 한두 살 차이에도 이모뻘이라도 되는 것처럼 대놓고 어른대여도 후레치는 사람도 많이 봤어 이게 언니를 까끗하게 대하는 거랑 나이로 후레치는 거랑 분명히 다르거든요 아마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도 다 알 거야 그러잖아 쓴이 너는 하루빨리 흔남을 잡아가지고 시집을 가야지 조금 있다가 30대 초반만 돼도 똥줄 탄다 너 12번 그래도 적당한 27살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편들어 줄이고 왔다가 내용 보고 황당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아니 당연히 37살 미인의 능력 있는 과장이 좋지 아무 볼 것도 없는 네가 좋겠냐 제발 생각 좀 해라 13번 뭐 사내 잡지 모델을 했지만 연예인급은 아니라고 특별한 성과도 없이 잡지 모델을 했다면 이거는 일반인 뭘 떠나서 그냥 완전 탑으로 이쁜 겁니다 잘 들어왔으니 여자는 이쁘면 장땡이고 끝이야 14번 연진이가 했던 말 이 어리기만 한 년아 딱 그거구만 꿀꿀꿀꿀 15번 이쁜 여자는 나이를 먹어도 계속 이쁘죠 근데 못생긴 여자는 나이를 먹을수록 더 못생겨져요 예전에 누가 했던 말인데 기억이 안 나네 그런 말이 있었죠 옛날에 여자 얼굴 예뻐 봤자 3년밖에 안 간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쭉 전해져 내려오는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3년이라도 이쁜 게 낫지 못생긴 여자는 그 3년도 없다 이러면 아무튼 그래요 쓴이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